음악 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멀리 페루의 신비한 공중도시인 마추픽즈로 가보겠습니다 1911년 미국의 역사가이자 탐험가인 하이런빙엄은 스페인 군대에 대응하기 위한 잉카 최후의 항전지인 빌카밤바를 조사하기 위해 페루 원정팀을 꾸려서 잉카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떠나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원주민 농부로부터 고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우르밤바를 조사하던 중 마추픽주산 기식에서 토지를 경작하던 두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의 도움으로 공중도시 마추픽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추픽주는 198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추픽주는 잉카의 수도 쿠스코에서 직선거리로 75km 떨어진 곳이고 해발 243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추픽주 건너편에 우아나픽주산이 있고 마추픽주와 우아나픽주 사이 우르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르밤바강은 마추픽주의 전체를 감싸하는 듯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추픽주에 올라서 산 아래를 바라보는 풍경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추픽주라는 의미는 오래된 봉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공중도시라 불리는데 지상에서는 이 도시의 모습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중도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추픽주는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 15세기에 이 지역을 지배했던 잉카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요소화된 도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도시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곳이 많지 않고 다만 그동안 몇 가지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 몇 가지 추정할 뿐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마추픽주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잉카 제국의 두 명의 황제가 대를 이어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차쿠티 황제와 투팍 잉카 유판키 황제가 이 요새도시를 건설하였고 시기는 약 1450년에서 146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차쿠티 황제가 군사 원정을 마치고 황제 전형 궁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곳은 종교 시설이라는 설입니다 실제 마추픽주 건물 중에는 재래의식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온 유골들 중에는 여성의 유골들이 많은데 재래의식을 도와주는 여성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잉카 제국에 반대하던 일부 잉카인들이 잉카 제국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도시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추픽주에 관한 이야기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며 단지 우리는 발견된 자료를 통해서 추정할 뿐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출토된 유골들을 조사한 결과 이곳에는 잉카 제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살았다 합니다 그들이 먹었던 식량의 종류도 달랐다 합니다 그리고 살았던 방식도 동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발견한 유골에 비해 노동량이 적었고 풍족하게 식생활을 했다 합니다 이곳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라마, 알파카, 개의 유골이 발견이 된 것을 보아 이 동물들은 주로 재래의식에 사용하고 또한 식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마추픽주에는 개단식 농업이 발달했는데 이 수백 개의 개단식 밭들이 이용하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적인 문제나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경우가 있어서 이를 다시 보수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았던 시기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 식량들을 가지고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마추피치에는 200개 정도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쪽은 기족과 제사장들이 살았고 다른 한쪽은 하층민이 살았던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개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약 750에서 1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시 맨 위에는 감시탑이 있어 전체 마추피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마추피치 기념사진을 찍는 포토존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것은 인티우아타나라는 화감으로 만든 돌입니다 인티는 태양이고 우아타는 연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의 신을 숭배했던 이들은 태양과 연결하는 신성한 돌을 상징합니다 해식의 역할도 했던 곳입니다 이 건물은 태양의 신전이라 하고 마추피치 유적지에 있는 건물 중에서도 독특한 건물입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돌을 쌓아 만든 장소로 두 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에게 재래의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 개의 창문이 있는 신전으로 해가 뜨는 동쪽 벽에 세 개의 창문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곳은 콘도로 신전인데 이곳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콘도로 조각이 바닥에 새겨져 있어서 불리고 있는 이름입니다 인카 사람들은 콘도를 신상한 동물로 생각했고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수로 기술은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정교한 수로를 만들었고 비가 많이 와도 넘치지 않도록 완벽한 배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철제 도구가 없이 인카인들은 면도껄 하나 들어가지 않은 정교한 석조건축물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츠픽 주행은 쿠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오얀 타이탄보를 거쳐서 3시간 30분 걸리고 오얀 타이탄보에서 기차를 타면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기차역에서 전용버스를 갈아타고 구비구비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신비의 도시 마츠픽 주와 자연이 함께 어울려 환상적인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남미여행의 하이라이트 마츠픽 주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인카인들의 전통음악으로 만든 에콘도 파사 음악을 붙일 테니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전통음악으로 만든